저는 솔직히 라면 스프를 뿌려올 생각은 못 했거든요 이런 팁도 얻어가네요 한번 다음에 해봐야겠어요 뿅 한국 라면이 미국에서 엄청 잘 팔리는 건 아시죠? 수출 전용 라면 같은 것도 많이 나왔고 진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한국 라면을 살 수 있거든요 월요일에 가면 신라면이랑 유기장 사화면 같은 거 파는 건 기본이고 불닭볶음면 이런 것도 팔고 그렇거든요 한국 라면이 스프가 핵심이잖아요 대기업 연구 개발자들이 정말 핏땅 흘려가면서 수없이 실험을 거쳐서 최상의 맛을 찾아낸 스프 그게 맛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미국 라면은 솔직히 면발도 좀 별로고 스프도 좀 밍밍해요 쇠고기 맛, 치킨 맛, 돼지고기 맛, 간장 맛 이런데 별로 맵지가 않고 좀 뭔가 부족한 그런 맛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라면은 매콤하기도 하고 순한 라면도 굉장히 맛있잖아요 저는 진라면 순한 맛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라면은 전체적으로 맛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신라면 스프 하면 킹갓 진짜 맛있는 그런 걸로 유명하고 구글을 보면 신라면 스프 집에서 어떻게 만드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런 레시피를 공유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따라해보니까 아니야 집에서 절대로 그만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니즈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라면 스프를 팩기 시작했어요 라면 파우더라고 검색을 하면 제품들이 이렇게 뜨거든요 코리안 핫스파이시 라면누드 스프 파우더 오뚜기에서 나온 오셰프 진한 라면 그리고 얘는 사마빌라 라는 데서 나온 라면 스프 가루가 있는데 보시면 한국 라면 스프 라고 써있는데 디자인이 좀 한국과 같지 않죠 찾아보니까 원산지가 안 써있더라고요 티오레 라면 스틱도 팔고 있네요 저도 오셰프 진한 라면 스프 위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솔직히 저는 라면 끓이는 용도로 안 써요 맛이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저는 이거를 조미료로 쓰려고 샀거든요 여기 안에 온갖 양념이 들어있잖아요 복합 양념 분말 식물성 분해 단백 숙성 마늘 맛분 볶음 양념 분말 육수맛 분말 로스팅맛 분말 쇠고기 육수 분말 맛 베이스 육수 추출 농축 분말 참맛 흉위 조모 분말 숙성 양념 분말 요렇게 무슨 맛 분말 무슨 베이스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다 MSG 혹은 그와 비슷한 계열의 향매 증진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향매 증진제를 다 때려 넣었으니까 요리에다가 조금만 뿌려도 엄청 맛있어지거든요 약간 미원? 다시다?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려고 저는 샀어요 이거를 미국 사람들은 이걸 사가지고 라면 끓이는 용도로 쓰더라고요 가격은 6.99불이고 약 7,700원 한국에서 파는 것보다 비싸죠 인터넷으로는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두 배 정도 가격이긴 한데 285g 정도 되면 운송비 이런 거 감안하면 아마존에서 이 가격이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리뷰가 1,044개가 있어요 그리고 별점이 4.5점이니까 제가 또 리뷰를 읽어봤거든요 궁금하잖아 나는 이미 무슨 맛인지 알지만 이 사람들은 이 라면 스포드에서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탑 리뷰 안 보고 most recent로 보거든요 그러면 필터 없이 그냥 사람들이 쓴 것 순서대로 나와요 영상으로 이렇게 리뷰를 올리는 사람도 있고 제가 차근차근 읽어봤는데 어머나 이 사람들이 라면 가루가 많으니까 활용을 잘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한테는 놀라운 일이 아니죠 우리들은 옛날부터 라면 가루가 맛볶음 가루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 할 때 넣고 자주 썼잖아요 미국인들은 대체 이 라면 가루를 라면 끓여 먹는 거 왜 어떻게 쓰고 있나 그런 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spicy great flavor 맵고 맛있다 I have been eating Asian-style food lately 최근에 나는 아시아 음식을 즐겨 먹고 있다 watching k-dramas and it looks so good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음식들이 되게 맛있어 보인다 그리고 우리 라면 먹방 같은 것도 종종 보잖아요 그러니까 라면이 맛있어 보였나 봐 the flavor is amazing amazing 하니까 엄청 맛있다 and you can add as much or as little as you desire 사람에 따라 입맛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수프를 다노면 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프를 다녀도 좀 모자랄 수가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좀 짝여 먹는 편이거든요 봉지 라면을 사면 남으면 좀 애매하고 다녔을 때 모자라면 좀 그것도 아쉽고 그런데 이거는 대용량으로 오니까 내가 마음대로 양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I am very happy that I chose this item 이거 사서 매우 좋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석대로 끓여 먹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드가 확실히 미국 내에서 한국 음식의 입지를 굳히는 데 많은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람 superb taste superb 하면 아주 훌륭하다는 거예요 맛이 훌륭하다 love adding it to my meals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쓰면 좋다 I recently tried the spicy ramen powder 최근에 이 가루를 사서 써봤는데 and it was an unforgettable experience unforgettable forget 하면 잊는 거잖아요 그래서 forgettable 하면 잊을 수 있는 근데 언이 붙어가지고 접조사 언이 반대거든요 그래서 unforgettable 하면 잊을 수 없는 이에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this powder truly packs a punch with its fiery kick pack a punch 하면 펀치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fiery kick kick 하면은 미국에서 음식 맛을 표현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kick이 있다 그러면 매운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차는 것 같은 그런 자극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iery kick 하면은 만화 같은 데서 매운 거 먹고서 푹 불 뽑는 거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fire 하면은 엄청 매운 그래서 fiery kick 하면은 꽤 맵다 packs a punch with its fiery kick 강력한 매운맛 별로 강력한 매운맛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맵질인가 봅니다 if you're a fan of heat 매운맛을 좋아한다면 this is a must try 반드시 먹어봐야 한다 the flavors are intense 맛이 진하고 and well balanced 균형이 잘 잡혀 있다 creating a mouth-watering bowl of spicy ramen that leaves a delightful tingling sensation on your taste bud 이 사람은 수설가 지망생인 것 같아요 묘사를 아주 장황하게 잘 해놨는데 mouth-watering 입에 침이 고일 정도로 맛있는 라면을 만들 수 있어요 delightful tingling sensation 기분 좋게 혀를 간질거리는 그런 맛있는 맛 taste budsdermen은 미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혀 위에서 아주 즐겁게 얘네들이 혀를 간지럽으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굉장히 맛있다고 써놨는데 아주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수프가 굉장히 맛있다고는 말을 못 하겠거든요 한국의 인스턴트 라면 시장은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잖아요 고퀄 제품이 많으니까 그래서 웬만큼 맛있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힘들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라면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맛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다음 사람 good on everything 음식에다가 이걸 넣으면 맛있어진다 I tried it in soup and it felt like it was lacking 내가 이걸로 라면을 끓여봤는데 좀 부족한 맛이 났다 이 사람은 라면 좀 먹어본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but it's a great flavor nonetheless and goes in everything 그래도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개별 포장된 한국 라면 같은 그런 맛이 안 날 뿐이지 맛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다 I put it in popcorn great party trick popcorn 위에 뿌린다 파티할 때 라면 스프를 뿌리면 팝콘을 주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star fry 그리고 볶음 할 때도 쓰고 good for marinating meat 고기 양념할 때 쓰면 좋다 고기 양념할 때 라면 스프를 섞으면 약간 매콤하다 더해지면서 맛을 끌어 올려 주겠죠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I'm going to try by dissolving it in oil to create a rich chili oil 그리고 다음번엔 내가 라면 스프를 칠리오일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깊은 맛이 날 것 같다 나는 거예요 100% recommended 100% 추천한다 그러니까 라면 끓여 먹는 용도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다른 용도로 쓰기에 최고라는 거예요 팝콘? 라면 스프를 팝콘에 뿌려 놓는다고 저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국에 이런 작품이 있나 찾아봤더니만 2022년에 8도에서 킹뚜껑밭 팝콘을 출시를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라면 칠리오일을 라면 칠리오일을 만들어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인터넷으로 라면 오일 파스타를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료를 썰어가지고 라면 스프를 부은 다음에 뜨겁게 달군 오일을 위에다 부으면 칠리오일이 또 소스가 만들어져요 그거를 파스타처럼 먹는 거예요 침 고인다 말하니까 생각하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는 분명히 해먹어서 엄청 간단했을 거예요 우와 진짜 맛있는 라면 칠리오일이 완성됐어 다음 사람 리뷰 delicious 맛있어요 added to many dishes 그리고 다른 요리에도 넣어서 먹습니다 a great source of msg and salt for people looking to take their food to the next level 여기 안에 향미 증진제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짠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음식에 넣으면 to the next level 그러니까 다음 레벨 음식 맛이 더 한당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i always find myself hoarding 라면 스파이스 패킷 hoard 하면 비밀리에 기중품을 비축하는 거예요 라면 스프를 규정하게 꽁쳐놓았다가 다른 요리에 쓰고 이랬어요 어떤 용기로 썼나 보니까 to add to things like fried chicken dredges or pasta to make them taste even better chicken dredge 치킨 할 때 우리 가루양양 묻히잖아요 거기에 라면 스프를 넣는 거예요 아 맛있겠다 이거 진짜 그리고 파스타 우리도 뭐 라면 스프로 파스타 만들잖아요 라면 파스타 검색을 하면 또 신라면 툼바 우유 섞어가지고 신라면 스프랑 이렇게 해서 툼바를 만들거나 아니면 사리검탕 파스타 이것도 역시 우유에다가 사리검탕 끓이고 스프 반 넣고 이렇게 하면 크림 파스타 만드는 거 있잖아요 치즈 한 장 추가 한국 사람들은 이미 라면 스프로 파스타를 만들어 먹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뒤늦게 이걸 발견한 거야 and resolve that issue entirely 전에는 그래서 라면 스프를 정말 아껴 모아가지고 요리에 썼는데 이제 이런 대용량을 아마존에서 파니까 그 문제가 싹 사라졌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봉지에 이렇게 한꺼벨 많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쓰면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양념 용기에 담아서 이렇게 레이블 라면 스프라고 써가지고 찬장에 넣어 놓고 스푼으로 써서 쓰고 있어요 Great for those that love spicy ramen 매운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딱이다 This product allows you to get the spicy ramen flavoring without always having to get it with ramen 라면을 사지 않아도 이제는 매운맛 라면을 만들 수 있다 I used it with canned soups as seasoning for barbecue and even noodles 근데 나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 캔스프 미국에는 캔스프 시장이 엄청 커요 캔벨부터 진짜 다양하게 스프가 엄청 많거든요 종류가 100가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중에서도 맛이 있는 게 있고 맛이 없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걸 왜 먹나 싶을 정도로 한 입 먹고서 이런 것들도 있는데 맛있는 스프에 넣으면 더 맛있어지고 맛이 없는 거에 넣으면 맛이 끌어올려지는 거겠죠 저는 솔직히 캔스프에 뿌려올 생각은 못 했거든요 스프를 샀는데 맛이 없으면 라면 스프를 풀어봐야겠어요 그러면 맛있어질지도 모르겠어요 크림 감자 스프에다 라면 스프를 뿌려도 맛있을 것 같아 한번 다음에 해봐야겠어요 이런 팁도 얻어가네요 그래서 이 시각은 좀 받은 게 없더라고요 !!!! !!!! !!!!